안녕하세요. 그새 완전히 여름이 되어버렸네요.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취향 존중이 필요한 칵테일 영상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찍어봤는데요. 아마 지난 번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취향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 칵테일들이네요. 바로 한 잔씩 만들어볼까요? 먼저 가장 무난한 곳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오이와 민트잎에 진을 더해 한 잔 만들었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레시피인데 딱 봐도 제 취향을 저격할 것 같은 칵테일이라서 첫 번째로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오이를 워낙 좋아해서 가득 넣고 만들었는데요. 오이 향이 좀 부담스럽다면 줄여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쉐이커에 오이 민트 시럽 0.5온스 시럽 0.5온스를 먼저 넣고 머들링합니다. 다 했으면 진 2온스 라임즙 1온스 얼음을 넣고 쉐이킹해줍니다. 잔에 자잘한 얼음을 채우고 칵테일을 쭉 채우면 완성이에요. 정확히 제가 생각했던 맛이라 아주 흡족했어요. 상쾌하고 신선한 오이랑 민트향이 강하게 나면서 적당히 달달하고 시원해서 제 취향에는 완전 잘 맞았습니다. 맛은 오이와 민트향이 추가된 시원한 김랫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촬영할 때만 해도 날씨가 이렇게 덥진 않았는데 그새 여름이 됐으니까 조만간 또 한 잔 해야겠어요. 다음으로는 천혜향에 메즈칼을 더해 메즈칼리타를 한 잔 만들어봤어요.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마가리타 레시피에서 데킬라를 메즈칼로 대체한 칵테일입니다. 메즈칼은 언젠가 한 번 쓰겠지 싶어서 사두고 이날 칵테일에 처음으로 사용해봤는데 맛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데킬라랑 비슷하면서도 데킬라보다 더 짜고 드라이하고 거친 느낌에 향도 엄청 강해서 약간 당황을 해버렸습니다. 메즈칼 병 밑바닥에는 아가베 웜이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거 혹시 드셔보고 싶은 분 계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기부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마가리타와 동일합니다. 메즈칼 1.5온스, 천혜향 3온스, 라임즈빌 1온스, 시럽 0.3온스, 쿠엥트로 0.5온스, 마지막으로 앙고스트라 비터까지 툭툭 뿌려넣고 얼음을 넣은 다음 쉐이킹합니다. 칵테일 색이 예뻐서 오랜만에 마가리타 잔을 꺼내봤어요. 잔에 얼음을 가득 담고 쭉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메즈칼 맛과 향을 중화해줄 재료를 찾다가 달콤한 천혜향을 추가해서 한 잔 만들어봤는데요. 메즈칼 맛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놀랍게도 전혀 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터 맛도 거의 안 났어요. 천혜향이랑 라임이 새콤달콤해서 마시기 힘든 느낌은 아닌데 과일 맛이 살짝 나는 듯 하다가도 메즈칼이 갑자기 확 끼어드는 느낌? 새콤달콤하면서도 엄청 독하고 드라이한 마가리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마가리타를 정말정말 좋아하는데 뭔가 얘는 조금 묘하게 취향에 잘 안맞았습니다. 어떻게 마실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독특한 조합의 칵테일인데요. 이 레시피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신기해서 기억해뒀다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데킬라의 카시스 계란 흰자 카카오리큐르를 사용한 칵테일입니다. 바로 만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를 하나 넣고 잠깐 드라이 쉐이킹합니다. 끝났으면 얼음 넣고 짧게 한 번 더 쉐이킹한 다음 잔을 쭉 담아주면 완성이에요. 계란 흰자가 들어가서 데킬라 맛이랑 향이 약간 부드러워지면서도 카시스랑 카카오리큐르 때문에 좀 달달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재료들끼리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네 물론 저의 실력 문제일 가능성이 크긴 한데 저는 그냥 아 이런 친구도 있구나 하고 한 번 마셔본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호불호가 갈리는 칵테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칵테일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는 저희 집에 민트 리큐르가 없어서 만들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레스오퍼 한 잔 만들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세 가지 재료 모두 동량으로 넣었어요. 우유, 민트 리큐르, 카카오 리큐르를 1.5온스씩 넣고 쉐이킹한 다음 잔에 쭉 담아줍니다. 맛은 굉장히 달달하고 향 강한 박하사탕을 녹인 맛? 아무리 마셔도 저는 딱 이 맛이더라고요. 민트 리큐르 향이 엄청 강해서 상쾌하긴 한데 또 달아서 마시고 나면 좀 텁텁하기도 하고 사실 제 취향에 절대 맞을 수 없는 칵테일 중 하나인데 1년에 꼭 한두 번씩 생각나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딱 두 입 정도 마시면 질려버리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거나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취향에 엄청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이제 안 마실 거임. 오늘은 이렇게 약간 독특한 칵테일 4잔 만들어봤는데요. 저희 집 술장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민트 리큐르랑 카카오 리큐르를 오랜만에 사용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답니다. 가급적 빠르게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또 한참 만에 돌아오려서 좀 염치가 없긴 한데 이제 종강도 했고 더 자주 찾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고 조만간 또 만납시다. 그럼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